자, 앉아 여보세요. 일로 내려오세요. 그렇지. 봉비야, 벌써 앉아버리네? 자, 한입 먹고. 봉비야, 앉아. 앉아. 그렇지. 잘했어. 어, 말하기도 전에 앉아버리네. 앉아, 기다려. 그렇지. 앉아, 기다려. 그렇지. 어이, 똑똑해. 아이, 잘했어. 너무 freedom. . . 이걸로 너무 어려웠어요 집에서 이걸로는 아저씨도 예쁘게 보셨어요 싱싱한 시간에 다가서 드디어 그걸로 그걸로 아저씨도 또 한 명을 한 명 정도 다가오는 공간에 다가오는 공간에서 이제 다가오는 공간에 가자. 좀만 더 올라가서 저기서 그냥 밑에 내려다보이게 한번 찍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거 온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거든?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럼 우리가 올라온 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회는 올라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만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봐. 위로 내려가면 아까 범위가 나오는 거 봐. 벽버시에 벌써 많이 떨어졌어. 아직도 많긴 한데. 어! 저쪽에 남산타워 보인다. 나비 엄청 아름다워. 뭐야? 거울도 있는데. 어, 무서워. 엄청 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일로 보면 이태일 날 것 같아. 그렇다면 지도를 한번 다시 보고. 저기 남산타워. 저거 봤으니까 됐어. 가자. 저거 봤으니까 됐어. 어딤 harass가요? 다시 하자. 다시 한 번 더. 어,wire승стро이. Mum이 내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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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